마트에 가면 파인애플도 있고 파인애플입니다 호니 골드 파인애플 자 어저께 저희가 50박스 갖고 왔는데요 다 팔고 지금 한 10박스 밖에 안 남았네요 자 오늘 5개짜리 5개짜리 파인애플이 손바닥 크기 손바닥 펼친 크기 파인애플 한 상자가 10,000원 10,000원 10,000원씩 한 상자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분해서 팔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고장도 파인애플 1통에 3,000원 2통에 5,000원 2통에 5,000원 5,000원 파인애플 아는 높아진 55,000원 1통에 5,000원 1통을 주시면 됩니다